자 드디어 그거 하러 갑시다 폭주족 이거 근데 뭐랄까 다른 그 위쪽 퀘스트들 생각해보면 위쪽 스쿨 아니 청춘드라마 생각해보면 폭주족도 되게 길 것 같단 말이에요 한 두 시간 혹은 세 시간 일단 부딪쳐보는 수밖에 없겠죠 잠입을 하기 위해서 바이크까지 타야되는거야? 근데 그래봤자 스쿠터라고? 야 무슨 틱틱이냐? 아니 좀 왜 혼다 CBR 같은거라도 갖고오든가 아 아 나 이거 2000년도 초반에 일본 드라마에서 일본 영화같은데서도 많이 봤어 아 진짜 싫어 이거 그리고 그 GTO 그레이트 티처 오니즈카 그런 데서도 봤어 이거 무슨 센스일까요 이게 대체 흐으 극혐 근데 이런 이런 아오오오 너무 싫어 저기다가 아 전 개인적으로 저 리젠트 머리스타일을 좋아해요 옛날 일본 만화책 볼 때 저 리젠트 머리스타일을 한 캐릭터들이 되게 인상 깊은 경우가 많았어서 좋아하는데 야 폭주 목장에다가 저거까지 하니까 진짜 야 C 마치 70년대 청청자켓 아 청청세트를 보는 기분이야 우리 동기야? 아사마 카루타 하루나 코이치로 니네 컨셉 제대로 잡는다 아니 내 바이크만 너무 볼품없잖아 뭐야 뭐야 야가미치 아는 사람은 무슨 통일신라 고려 이런거냐 포금내룡? 몬스터 헌터야? 어? 이러지 주류가 아 아 4 5 으 으 나로호 도 나간아 으 으 으 으 으 으 저게 고스트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에? 느낌 있지 않냐? 그럼 몇 대 때려주면은 제 말 짓지 않을까? 아 그럴거면 복주를 뛰실게 아니라 저기 한글에 거길 들어가셔야죠 에이 하아 너희들 좀 이상해 아 그래? 누군가가? 어... 어... 어이 하아 하아 하이 조 야가 미치 누군가 그냥 싸워 어 이리와 아 이 이 이 이 이 너 이 너 아 너무 정론이야 좋아 너무 논리적이야 들어와 그 치렁치렁한 옷이 아니네 그 치렁치렁한 코트 특유의 아 속도로 붙어라 그 치렁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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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이크 수준이라도 좀 맞춰져라 폭주족과 레이스를 한다 각 코스에서 몇바퀴 돌지 정해져 있으며 대장보다 먼저 골이 나면 승리한다 레이스는 대장이 먼저 달리고 있는 상태로 시작된다 대장과의 데스레이스를 하려면 우선 시비 걸어오는 바이커를 쓰러뜨려야 한다 태클이나 부스트 등으로 이들 바이커를 일정수 쓰러뜨리자 그 후 대장과의 레이스가 시작된다 어... 어... 뭔 소리인지는 일단 해봐야 알것같아요 지면 게임 오버겠지 뭐 일단 쫄딱으로 먼저 잡아야된대 이거지 부스트 게이지 부스트 게이지 뭐야 적당히 해야되네 상태로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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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 쓰러뜨리고 싶은데 제가 느리잖아 오케이 됐스 방금 뭘 쏜거냐? 지금 바주카 포를 쏘는거에요? 미친거 아냐? 미친거 아냐? 아니 저이씨 왜? 틀더미 알라 이겼는데 그래도? 겨울 Supe 아니 골 때리네 이거 대체 레이스 하는거랑 호소력이랑 뭔 상관인진 모르겠는데 암튼간에 이겼어 이겼으면 됐지 정식으로 들어왔네 그래도 근데 저 그런짓을 하면 애들 더 미쳐날뛰는거 아니야 각자 또 새로 조직 만들어서 그래서 볼바르가 리치왕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한거잖아 아 아까 그거? 그거 같이 하지마 나이가 서른일곱이야 서른여덟인가? 모르겠다 아저씨 아저씨 오우우우우우우우우 내 집 진짜 잘산다 하긴 유명 추리소설 작가의 아들이자 손녀였으니까 집안이 여기서 이제 뭐 개조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뻔하지 차고해서 할 수 있는 일 커스터마이즈 연습주행 데스레이스 차종변경 좋은데요? 커스터마이즈 색깔만 바꾼거 같은데 뭐가 올라간다? 폭주족하면 저거지 시트 아 나 마브라 시끄러운거 되게 싫어하는데 트롤이니까 어 뭐야 아 나중에 바꿀 수 있어? 이런 젠장 연습주행도 있네요? 표금내려 스킵은 없네 야 쟤 내 내 오른쪽에 있는 애는 무슨 저거냐? 아 이름이 생각한다니? 아 이거 속도가 되게 느려 한 놈 컷 아 여러개 모을 수 있구나 아 저거 불 던져대는거 미치겠네 짜증나서 뭐야 끝났네 아 데스레이스가 아니라서 가보죠 바로 야 그 자기 조상님들은 열심히 불꽃놀이의 폭죽을 만드셨는데 마지막 자손이란 놈은 그걸 와 매드맥스 와 북두의 권 마타타비 철들기 전부터 폭주적이었다고? 나 옛날에 봤던 어떤 만화책 있었는데 되게 웃긴 만화책 그 만화책 생각나네 아 딱 고놈 말 많다 들어갑시다 빨리 오케이 스킵 없어 아 아 Ottawa y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스 너무 멀어지고 있는데? 상관없나? 아 진짜... 오 한 놈이... 야르키... 야르키 있냐고? 없냐고? 니가 잡혀줘야 뭘... 아 진짜 미친듯이 던져대네? 지금! 아니! 아휴! 됐어. 야 근데 저거 말도 안되게 뭔데 저걸 어떻게 이겨? 뭐? 뭐 장난치는거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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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n 아 귀여운 녀석들 오오 아니 이렇게 되게 순순히 인정한다고? 오오! 뭐야 이거? 아 귀여운 녀석들 아 귀여운 녀석들 아 귀여운 녀석들 아 귀여운 녀석들 이면! 엑스프로듀어어어!! 오늘은 추억을 잃지 못하려나? 그럼. 마타타비는 수호와 레이스 시작하려나?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지 않게 결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을때는 우리는 사람이 내 것들은! 여... 러쉬. 모우마는 박진영이 몇백붙은 화려가 될 수 있도록. 소스 쐈어? 방금 했잖아 마타탑이 방금 얘가 포급내룡이라며 뭐야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이게 대체 4천왕이니까 4마리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아 3마리? 저건 또 뭔데? 누구세요? 아 별씨 아 굳이 왜 이런 애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그냥 일단 신나게 달리고 그 다음에 갱생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안됐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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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in 네 으음.. 갑자기 재미없어졌어.. 흠.. 이런 내용을 바라지 않았어요 전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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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게 재미있을 거 같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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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즈키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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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矢上さん? 家。 はい。 え? はい。 うん。 저 마지막 거 열렸네요. 어디로 가야되지? 그거? 어? 잘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아저씨 둘이 오더니 흐름이 딱 끊어지고 그 차고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여기구나. 찾았다. 감사합니다.